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이날은 평창 대관령에 있는 용평 리조트에 다녀왔습니다. 객실은 2분 57초, 꼰돌라는 4분 36초, 조식은 8분 38초, 알파카팜은 11분 35초로 가시면 됩니다. 약 한 달 전쯤에 현대홈쇼핑에서 패키지를 구매했는데요. 4인 기준 가격 20만 9천원인데, 방송 라이브 때 구매해서 3만원 할인된 17만 9천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패키지 구성은 객실, 케이블카, 워터파크 조식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워터파크가 개장 전이어서 알파카팜으로 변경해서 이용했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평창에 위치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거리가 먼 편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이나 목적지가 없으면 일부러 방문하기에는 좀 힘든 느낌입니다. 그리고 용평 리조트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객실 컨디션이나 각종 부대시설 컨디션들이 지저분하지는 않아도 세월을 느낄 수 있게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민감하면 리조트 시설을 이용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용평 리조트가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미리 리조트 가이드맵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입구가 두 개로 나뉘는데, 리조트 쪽으로 들어가면 예약한 상품에 따라서 타워프라자와 드래곤밸리 호텔 둘 중에 한 곳에서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가장 일반 객실을 예약하셨으면 타워프라자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리를 건너서 타워콘도 뒤쪽으로 이동하면 로비 입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체크인하고 바로 빌라콘도나 타워콘도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저는 길을 잘못 찾아서 타워프라자 입구에서 로비로 이동해서 체크인하고 다시 객실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길로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조식 식당은 타워콘도에 있고, 워터파크는 타워콘도 옆에 있고, 곤돌라를 비롯한 각종 체험활동은 드래곤프라자와 앞쪽 공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객실을 살펴볼까요? 저는 빌라콘도를 배정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장 느낌이 나고, 어릴 때 수학여행 가서 이용한 숙소 느낌이 들었어요. 객실 키도 추억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단체 손님이나 가족 손님을 타겟으로 한 숙소 느낌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들은 많이 노후됐고, 곳곳에 벗겨진 페인트나 깨진 타일과 계단, 크랙을 가있는 벽이나 계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격과 용평 리조트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가지만, 그래도 시설 관리는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객실은 상당히 넓었어요. 4인 기준 28평형을 배정받았고,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발장이 굉장히 넓었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전반의 문이 열려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있는 문은 굉장히 뜬금없었는데, 비트였습니다. 문 열면 각종 배관들과 함께 콘크리트 통로가 나와요. 방에는 화장대와 헤아드라이기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벽지 상태가 많이 안좋아여 찢어지고 얼룩돼 있는게 구축 아파트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장롱에는 침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주 깨끗했습니다. 주방은 다른 리조트에 비해 취사도구들과 가전들이 알차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냄비들과 후라이팬, 도마, 세제, 식기류 모두 부족함이 없었고,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도 있어서 아주 편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가 있는 리조트는 별로 못 봤는데, 용평 리조트에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했어요. 거실은 전체적으로 넓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볼 수 있도록 세팅된 TV가 있었고,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테레스가 상당히 넓은데, 1층이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욕실은 구축 아파트에서 많이 보이는 일체형 욕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욕조도 있고, 생각보다 넓어서 이용하기 편했어요. 수건도 넉넉하게 있었고요. 욕조도 많이 널찍해서 아주 편했습니다. 간단하게 객실은 둘러보고, 바로 곤돌라를 타러 이동했습니다. 드래곤 플라자까지 도보로 이동하면 10분 정도 걸려서, 저는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드래곤 플라자에 들어가면 많은 식당들과 상점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간식 사 먹기 좋은 곳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바랑산 관광 케이블카 매표소가 나옵니다. 모바일 티켓이 있으신 분들은 매표소 건너뛰고, 바로 탑승장으로 이동해서 바코드 찍고 탑승하면 됩니다. 제가 간 날은 날씨가 많이 흐려서 시야거리가 많이 짧았어요. 그래도 조용한 숲속을 편하게 관람하니까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략 편도 20분 정도 되는 거리라 지루할 수 있었는데, 곤돌라 안에 내장되어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노래를 들으면서 이동하니까 금방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야외로 나가는 출부가 보입니다. 저는 구름이 많이 껴서 산책 먼저 하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구름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려서 경치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와 숲속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원시림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곳곳에 포토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 계단도 있어요. SNS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스팟이죠. 산책을 다 하고 스카이오크라로 올라왔는데, 구름 때문에 경치 구경은 못했어요. 날씨가 좋으면 동해바다까지 보인다고 했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계속 걸어다녔더니 많이 출출해져서 건물 안에 있는 푸드코트에 들렸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는 푸드코트가 있는데, 푸드코트나 카페 가격이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다른 관광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푸드코트에서 스카이워크 세트를 주문했어요. 세트 구성은 소떡소떡, 감자핫도그, 회오리소시지, 일반핫도그, 이렇게 4개에서 15,000원이었는데, 휴게소에서 사먹었던 가격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푸드코트가 괜찮았던 게, 다른 곳들은 냉동을 데워서 주는 느낌이 강한데, 여기는 직접 튀기거나 구워서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음식을 받았는데 방금 조리한 것처럼 엄청 따끈따끈했고, 튀김류나 빵들이 바삭하고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먹는 음식치고는 퀄리티나 맛을 생각해볼 때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렴한 것 같습니다. 바랑산 막걸리와 파전 세트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2만8천원이어서 이건 많이 비싸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기 편의점에서 바랑산 막걸리를 판매했었는데, 가격을 보니까 한 병에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것 보니까 파전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냉물이 알차게 나오는 것 봐서는 전체적인 음식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게 책정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랑산이 다시 오게 되면, 푸드코트에서 한 끼 정도 해결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내려가기 위해 케이블 카탑 선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려갈 때 보는 풍경이 올라갈 때보다 더 좋고,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으면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동물들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릴렉스 되더라고요. 확실히 자연과 가까이 하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저녁 시간이 돼서 바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저는 리조토로 놀러가면 거의 저녁은 숙소에서 해먹은 편인데, 이날도 우삼겹을 가져가서 구워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산책할 겸 밖으로 나왔는데, 야외에 넓은 잔디밭이 있더라고요. 가족 여행객분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조형물도 소박하지만 이뻤고, 중앙에 있는 분수가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한바퀴 돌고 타워프라자 지하에 있는 오락실에 왔어요. 오락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굉장히 넓었습니다. 게임 종류도 많았고, 볼링장과 당구장, 탁구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가지 걱정이었던 건, 환기가 안되는 지하시설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코로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두 판 정도 하고 바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조식입니다. 조식은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타워쿤도 로비층에 있는데, 로비에 들어가면 안내판이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식 장소가 진짜 돋대기 시장이에요. 테이블 간격이 엄청 가깝고, 식당도 굉장히 비좁아서, 진짜 시끄럽고 정신없습니다. 음식 종류도 많지 않고, 맛도 별로였어요. 그냥 메뉴는 참고만 하시고, 맛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뷔페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훈제 연어와 햄이 있습니다. 훈제 연어는 신선도가 굉장히 낮아서, 냉동된 느낌의 서걱서걱한 식감과 비린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햄은 그냥 차가웠고요. 샐러드들도 그냥 그랬습니다. 신선도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은 바나나와 포도가 준비되어 있고, 그나마 빵들이 괜찮았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막 맛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먹을만 했다 정도예요. 그냥 가장 기본인 식빵을 구워 먹는 게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림스프는 맛은 괜찮았는데, 주변이 너무 더러워서 보기에는 별로였어요. 시리얼과 우유, 요거트가 준비되어 있었고, 음료는 오렌지 주스와 포도 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핫푸드들과 한식으로는 밥과 고기, 생선구이와 김말이튀김, 닭튀김과 소시지가 있습니다. 닭튀김은 너무 딱딱해서 씹으면 잇몸이 아픈 그런 튀김이었고, 소시지는 일반 소시지가 아니라 조금 저렴한 소시지 있죠. 그 씹으면 단면이 찰흙 자른 것처럼 매끈한 그런 저렴한 소시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램브레그와 베이컨이 있는데, 베이컨은 너무 바싹 익혀서 딱딱했고, 계란도 그냥 그랬습니다. 한식 반찬으로는 연근과 콩자반, 김치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메뉴를 봤을 때 구성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음식 맛이나 퀄리티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리조트 조식에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먹어봤던 리조트 조식들 중에는 제일 맛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식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류를 더 줄이고, 최소한의 음식에 집중해서 음식 맛이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조식은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배를 채운다는 생각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식까지 먹고, 숙소에서 좀 더 자고, 오전 11시에 딱 맞춰서 체크아웃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파카팜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번에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알파카팜으로 이동하는데, 루지 탑승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알파카팜에 가려면 사기절살매장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리프트 타고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알파카팜에 도착하면 관람 안내도가 있는데, 알파카 구경하고 먹이주기 체험하면서 슬슬 내려가면 됩니다. 먹이자판기가 한쪽에 있는데, 가격이 천원인데, 먹이는 이렇게 종이컵 5분의 1정도 채워주더라구요. 처음에 구입했을때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눠서 먹이를 주니까, 꽤 여러번 줄 수 있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알파카는 구강구조가 특이해서, 손으로 먹이를 줘도 괜찮다고 하셔서, 손으로 먹이를 줬습니다. 앵무새 우리에도 손에 넣어서 먹이를 줄 수 있었고, 토끼들에게도 먹이를 줄 수 있었습니다. 먹이는 알파카 먹이 줄 때만 2번정도 구입했고, 나머지는 토끼풀이나, 근처에 있는 건초를 먹이로 줬는데, 사료나 풀 상관없이 다 잘 먹더라구요. 토끼들은 오히려 토끼풀에 더 잘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염소우리와 양우리도 있어서, 여기도 한 번씩 먹이를 줘봤습니다. 알파카팜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귀여운 동물들을 구경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구요. 이렇게 1박 2일 동안 용평 리조트 패키지를 이용해봤는데요. 가격 대비 구성이나 체험은 정말 알찼습니다. 숙소가 많이 노후되긴 했지만, 깔끔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서 지내는 내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곤돌라도 굉장히 좋았는데, 겨울에 설산을 구경하러 한 번 더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도 가격이 착하고 맛이 좋아서 추천드려요. 다만, 조식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카팜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이 방문하신다면,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연로한 부모님들과 함께 방문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새로운 동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